전하! 영의조 항의를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소소! 귀양을 보내소소! 전하! 영의조 항의를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소소! 보내소소! 전하! 제발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이 사직하겠다이다! 전하! 영의조 항의를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소소! 귀양을 보내소소! 전하! 영의조 항의를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소소! 전하! 영의조 항의를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소소! 우리 악을 보내소서 선하 영지 황일을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퀴안을 보내소서 보내소서 내 그대의 충정은 깊이 가슴 속에 새기겠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최악사 내가 부탁한 시정연구는 완료됐소 아직 연구 중에 옵니다 우린 백성들이 낸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일세 내가 그대들에게 부탁한 백성들을 편쾌하는 정책연구들은 다 아셨나 어서 둘 주시게 전하 속히 영의주 하기를 처벌하소서 처벌하소서 이럴 시간들이 있으면 어서들 가셔서 정책연구들이 아세요 영의주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벌써 물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제게 시간만 쉰다면 반드시 증거를 찾게 싸웁니다 이번 일로 벌써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사건에 시간을 허비하여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 무능한 왕으로 망고에 기록되길 원하는 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저희는 아마 조선 최고의 정치 구단일 것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